다음 곡은 아리아 무대의 마지막 곡입니다. 또 한 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곡인데요. 이 곡은 살아서 장까지 가는 유산기입니다. 잘 아실 겁니다. 이 곡은 조르주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의 대표곡으로 세 명의 주요 등장인물 중 세비아의 투사 에스다니오가 부르는 투우사의 노래가 되겠습니다. 거대한 투우장에서 소와 결투를 벌이는 투사의 용맹한 모습을 나타내는 곡이 되겠는데요. 관객들이 다 함께 박수를 치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제가 선생님들하고는 리허설을 다 마쳤고 관객분들하고 리허설을 좀 해야 연주가 진행이 되거든요. 스페인에서는 투사가 손 이렇게 올릴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? 보레! 라고 합니다. 한 번만 연습을 해볼까요? 두 번만에 통과하시면 바로 진행을 합니다. 손을 이렇게 세게 올릴 때?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? 마지막 한 번 더! 네! 가시죠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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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